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와 같은 라인의 그런 체크 제품입니다 여러분 버더리 라고 들어보셨어요? 나는 버버리는 들어봤어도 버더리는 못 들어봤는데? 그럴 수 있는데 버더리는 이 심천잡스의 브랜드입니다 남녀 공룡이구요 이거 딱 봐봐 벌써 2019년 가장 신상 그런 모자에요 그냥 이렇게 딱 쓰면 바로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 머리 너무 크면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뭐 인간적으로 이정도면 어울린다고 합시다 자 바지랑 이거랑 딱 세트로 입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모자가 잘 안 어울려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디가 앞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대로 딱 쓰는 거야 그냥 쓰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기도 않고도 왔네 얼씨구씨구 돌아간다 이 바지랑 세트로 사가도록 하십시오 바지가 잘 안 보여요 이 바지가 핵심인데 이 바지 지금 2019년에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녀 공룡이구요 그럼 26부터 34까지 아무나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아셨죠? 그리고 이 티셔츠 헤븐 헤븐 우리 전국으로 갑시다 심천잡스와 함께 하시는 분 전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티셔츠 하나씩 사봐 그리고 나ocol off of it o o and 않습니다